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이제 산업안전기사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일까요? 산업안전기사라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보시면 안전관리론, 그리고 인간, 시스템안전공학, 공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산업,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안전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산업안전기사는 이 6과목을 보는 것이고 산업기사는 이 두 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전기와 화학이. 그래서 5과목이 되는데 어차피 안전관리론, 인간, 시스템, 공학, 기계, 그리고 전기화학, 건설에서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각 50인 이상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공부할 게 참 많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대신 대표적인, 약간 버텨기 식으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잖아요. 딱 봐도 엄청 많지만 대표적인 내용만 한마디로 심도가 있다 없다, 심도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과목이라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안전관리론 들어가는데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각 과목마다 간단한 대표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자, 여섯 과목이죠. 여섯 과목 120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평균 얼마가 나와야 되죠.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용이 100%라고 하면 전부 다 볼 건가요? 전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다. 합격이 목적임으로 우리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각 자격증마다 공부하는 목표가 다르지만 산업 안전은 어떻게 한다? 70점 초반을 목표로 합니다. 초반을 목표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 과목마다 전부 다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자, 어떻게 한다? 심도 있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지금 목적은 뭐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양이 상당히 방대함으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이고 잘 나오는 그리고 시험 문제의 기출이 많이 되었던 내용 위주로 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세우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사람마다 느끼는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기가 약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전기를 제외한 기계 화학설비에서 점수를 좀 더 받기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물을 공부했던 베이스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은 거의 이제 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만약에 전공 과목에 따라서 기계를 전공했다 아니면 전기를 전공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맞게 아니면 건축, 건설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과목에 맞게 이러한 과목들은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또 인간, 공학 전공도 있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전공에 맞는 자기 전공에 맞는 과목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이 전공이 아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기계 화학에서 점수를 좀 잘 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85점 이상으로 자, 그리고 이 건설이 조금 어려워요. 양이 좀 많고 건설이 다른 기계 전기 화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는 70점 이상 받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여기서는 한 14문제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은 잘 나오고 물론 여기 내용이 교육학, 심리학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떻습니까? 공대 쪽 이런 기술 쪽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으나 나오는 것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도 충분히 70에서 7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한 65, 70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지만 이 정도 받을 정도 목표를 하다 보면 70에서 75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전기는 약간 어려워서 한 75점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안전보건관리계열항 자, 재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점검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무제의 운동 그리고 보호구의 안전모 안전장갑 또 뭐 절연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성능기준 아니면 뭐 규격 이런 게 나오겠죠. 산업안전 사람의 심리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학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망각의 과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짜증나는 파트죠.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법규 여러분들 법 싫어하잖아요. 법규도 어렵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나오는 보통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래도 기출 위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인간공학에서는 안전과 인간공학 정보 입력 표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약간 이 결함수 분석법이 어렵죠. 그러니까 FTA라고 하는 이쪽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보겠습니다. 기계 안전의 개념 그리고 공작기계 안전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계를 세세하게 전부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프레스는 찍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놀러 같은 경우에는 말리니까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기계들 잘 특성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기 전기에서 전기 자체가 원래 과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능장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전기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안전 일반이 약간 어려울 수 있죠. 나머지 전경기의 재해 방지 대책 감전재해 전기설비 방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는 문제지만 정리만 하다 보면 내용이 또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이죠. 화학은 위험물 그리고 화학설비 안전 그리고 폭발 화재 예방 및 소화라고 해서 거의 위험물 여러분들 산업안전 하시는 분들 위험물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위험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안전이 좀 어려운데 자 건설 안전이라고 해서 집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합니까? 땅 파죠. 땅 판 다음에 기초 집안을 다지고 이제 벽도 이제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있으면 땅 파고선 이게 건물의 빌딩이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지하에도 뭐 주차장 만들고 이것저것 시설 만들고 각종 뭐 설비 파이프 지하에 다 매사를 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건물 위에 지으면 뭐 기준기도 이용할 것이고 비계도 이용할 것이고 여러가지 이용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가시설물 양중기 해체공사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이제 내용과 이제 설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약간 많아서 어려워요. 많기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체감적으로 느낌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일을 하지 않은 이상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렵기도 어려워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로 빠져있는 자격증이 있죠. 건설안전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안전관리가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건설에 대해서 따로 빠져있죠. 그만큼 건설이 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중요하고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산업안전기사 인터넷에 보면 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자료예요. 위약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을 좀 되게 여러 가지 이런 기술 자격증 중에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냥 그거 외워서 풀면 돼. 외우면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외워서 잘 풀 수 있는 자격증 치고 합격률이 어때요? 타 합격률에 타 자격증의 합격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보통 자격증 합격률이 전부 다 30-40% 정도 나오죠. 물론 어려운 것들은 더 낮기도 낮지만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쉽다고 하는 산업안전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해마다 응시자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법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점점 응시자가 많아집니다. 합격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실기에 가서 응시를 하게 되면 실기 합격률도 이 정도 비슷해요. 단 40%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붙고 그 중에서 또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합격률이 얼마 안 나오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쨌든 절반이 안 되죠. 이 절반에는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실강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공자도 있고 그냥 바보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절반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 이 불합격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합격 합격의 길로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합격을 해야지 좋죠? 그래야지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가지 자기 스펙에 한가지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로 자격증을 걸고 가면 이것저것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죠. 최대한 합격을 빨리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매체나 이런 자료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실제적으로 혼자 독학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강의도 있겠죠. 강의를 듣고 전문적인 이러한 서적을 구입해서 보고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합격을 많이 합니다. 많이 올라가요. 자 당연히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살면 돈이 들죠. 돈이 드나 빨리 합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합격해서 빨리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빨리 안전관리자가 돼서 경력을 쌓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합격의 길로 쉽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산업안전에 관한 이 안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깊이 들어가진 않고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제가 이제 딱 알려 수업을 하겠죠.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70점 이상 받을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 하다보면 합격률은 무시하고 점체 100% 합격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빨리 빠르게 최대한 공부할 양을 줄여서 손쉽게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게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고 세월은 지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빨리 공부해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